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풀은 내 마음 정윤씨! 아 좋아요. 독특한 매력이죠. 섹시해요. 굉장히 보이스가 좋습니다. 좋아하는 보이스에요. 다시 아연과 연승님입니다. 룰렛 돌려주세요. 초항조 커진널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는 그 말도 거짓말 세상에 모든 거짓말 닮고 태어나 찾아와 있어 너의 그만도 같이 가 너의 차를 낭돈 주둔다 이젠 다신 쏟아 산 안되지 이젠 다신 믿어서 더 이상이였네요 다시는 아니 아니라 더 이상이였습니다. 자 여기서 결과 나왔습니다. 정인 조명군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선물 받아가세요! 열려라! 노래 반성! 정말 요즘 방송 3, 4 가운데서 이렇게 선물 많이 주는 그런 코너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만 받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맞추면 많이 받아가니까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엄청난 코너에요.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상품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컴온! 로봇 청소기! 워네끼!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에어프라이어! 핸디형 다리미! 내꺼야! 로어 낚시 세트! 내꺼야!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스마트워치! 마지막으로 침구 청소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요!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자! 이용료 선배님! 선배님 뭐 갖고 싶으세요? 혹시 욕심나는? 나는 저기 홍삼 있지! 홍삼! 홍삼! 그러면 엮어서 주세요! 홍삼이랑 다른 거랑 1 플러스 1으로 엮어서 주세요! 야 이 사람은 여기 맞춘 줄 알아 이 사람아? 깜짝 놀랐는데 뭘 엮어 줘! 이 홍삼 하나만 얻어도 얼마나 좋은 건데! 홍삼 세트 가겠습니다! 홍삼 세트 갑니다! 힌트! 주세요!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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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토끼? 저 보지마요! 저는 몰라요! 정답 몰라요! 자 다음 힌트 있어요! 패스! 뭘 패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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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영입니다! 인디안 인형처럼? 정답! 나오세요! 마음은 인디안 인형처럼? 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까만 외로움에 쳐버렸나 봐 오우 마이 베이베 홍삼 세트 받아갑니다! 축하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원하는 상품 가져가는 일이 많지 않은데 처음에 토끼는 뭐예요? 토끼춤! 아하! 야! 와! 제작진 대단한데요! 야! 거의 뭐 식스 센스야! 아 대단해요! 자! 이번에는 토니안 씨 요즘 뭐 하나 욕심내고 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저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아 그래요? 커피 좋죠 누구가 커피를 좋아하나 봐요 제가 좋아해요 제가 좋아해요 그래요? 같이 드세요? 됐습니다! 같이 드시기 바라면서 힌트! 주세요! 그녀의 남자들이래요 황정민 씨 진우 션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네 김정민 씨 어려워 이거 어렵네 진우 션 혜린 양 정답을 여쭙으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혜린 양 말해줘? 아니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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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명훈 씨 자 천명훈 엄정아의 페스티발 정답! 우와!